할렐루야 오늘 수요배 말씀은 에스겔 47장 1절에서 2절 말씀과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참고로 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에스겔 47장 1절에서 2절 말씀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에 이르시니 전에 전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 우편 재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말미암아 꺾여 동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 즉 물이 그 우편에서 스미어 나오더라 9절부터 12절을 읽겠습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마늘이니 이 물이 흘러감으로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살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엔의 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소성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지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옴이라 그 실과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에스겔 성전 27번부터 30번째 공부를 하나로 이렇게 좀 요약을 해서 방문 순서로 보면 23번째부터 마지막 25번째까지 방문한 곳을 살펴보겠습니다 제목은 성전 문과 생명수의 강이 되겠습니다 성전 문과 생명수의 강 그래서 23번째 보여주신 곳에 가보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보니까 성전의 문에서 물이 흘러나왔어요 성전 우편에서 번제단 남편으로 즉 거기도 오른쪽이죠 번제단 남편으로 흘러가다가 동쪽의 안쪽 문과 바깥 문을 거쳐서 물이 흘러나오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동양안 바깥 문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것을 보는데 나중에는 큰 강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큰 첫 번째로 우리가 보라, 배에 힘내 라는 히브리어 표현을 주목해 보고자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성전의 모습을 보여주실 때마다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그리고 와 보라 이러한 뜻인 어머나 저것 봐 이런 감탄사에 해당하는 배에 힘내 아니면은 저것 봐 힘내 라는 그러한 표현이 쓰이고 있어요 이 감탄사가 14번이나 에스겔 성전에 대한 말씀에 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고로 에스겔 40장 3절 5절 17절 24절 그리고 42장 8절 43장에 2절 5절 12절에 있고 44장 4절과 46장 19절 21절 또 47장에 1, 2, 7절에 등장하고 있어요 우리가 한번 에스겔 47장 1절과 2절 그리고 7절도 읽어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가 나를 내리고 전문에 이르시니 전에 전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 우편 재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여기 보시면은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 길로 말미암아 꺾여 동행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이러한 표현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또 여기서 하나님이 아 그리고 보라 이러한 표현을 지금 쓰시고 있는 거예요 배희내 한국서 성경에는 보이지 않지만 히브리어로 나오고 있습니다 큰 두 번째로 생명수의 출처는 어디일까요? 생명수가 어디서 나왔나요? 오늘 본문에 특별히 1절과 12절 말씀해 보면 성소 밑에서 흘러나왔죠 성소로 말미암아 그 물이 나옴이라 에스겔 47장 12절에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흘러나온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시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광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이삭이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에스겔 성전은 마지막 성전으로서 우리 새 예루살렘 우리 천국에 대한 청사진이잖아요 그래서 이 에스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 강의 역사가 요한계시록 22장의 마지막에 나오는 이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생명수의 강이 있고 생명나무가 있고 그런데 여기서 어린 양의 보좌라고 했는데 어린 양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생명수 영생의 말씀의 출처는 누구라는 것을 가르쳐주죠 예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주죠 요한복음 4장의 우물가의 한 여인 수가성의 여자가 물을 기르러 왔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을 보니까 내가 물을 준다 14절을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4장 1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샘물이 되리라 지금 수가성 여자가 물을 기르러 왔는데 여기 보니까 내가 물을 준다라고 말씀했죠 그렇다면은 이 어린 양의 보좌 예수님의 보좌가 오는 날 어디 가면 찾을 수 있을까요? 천국가 때까지 우리가 못 찾을까요? 오늘날의 보좌가 어디 있느냐 할 때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구속사는 누구를 통해서 어디를 통해서 진행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교회를 통한 구속운동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에베소서 3장 10절이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죠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분명히 여기에 교회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알게 하려 하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어린 양의 보좌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생의 말씀 변화의 말씀 교회를 통해서 선포하시는 말씀을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마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어야 돼요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39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39절에도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했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던져야 될 중요한 질문은 무엇이냐 내가 믿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계속 믿고 있느냐 내가 아직도 믿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산받은 거 확실히 믿고 있느냐 내가 아직도 이 신령한 원약이 최종 성취가 하나님의 나라고 완전히 이루어질 거 아직도 믿고 있느냐 세계 열방이 몰려온다 춤추며 말씀으로 몰려온다 했는데 아직도 여전히 계속 왔다 갔다 하지 않고 믿고 믿는다면 그에 따라 행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수의 강의 말씀을 받아 먹으려면 예수님의 진짜 그 언약을 진짜 믿는 자가 되어야 돼요 여기 에스겔 47장 1절에 보시면 이 물이 나오는데 흐르더라 흘러내리더라 이걸 히브로 보시면 분사형이에요 히브리어 동사 분사형이라는 것은 계속 일어나는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히브리어로도 여기가 분사형인데 방금 읽은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도 보시면 헬라어가 믿는 자라고 할 때 다 분사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도 믿고 있었고 지금 현재도 믿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믿을 거고 계속적으로 믿는 자를 가르켜요 그러면 과거에 잘 믿었다 그리고 지금은 믿지 않는다 의심 많이 하고 제대로 믿지 않는다 하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과거에도 확실하게 믿고 현재에도 믿고 있고 미래는 더 확실하게 믿는 자만이 이 생명수를 받아 마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2020년 동안 여러분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정말 감사해요 예배에 계속적으로 나와주신 거 계속적으로 예배를 함께 드려주시고 이 오늘 코로나19가 아무리 창궐하고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을 흔들지 못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분들은 생명수를 마실 자극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생명수의 출처를 알아봤어요 바로 성소다 어린 양의 보좌다 예수님 자신이다 라는 것을 알아봤어요 그런데 이 생명수의 중단 없는 역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생명수는 중단 없이 계속적으로 전진한다는 것을 한번 살펴보죠 큰 세 번째로 생명수는 중단 없이 전진합니다 47장 1절의 오늘 본문 보시면 나와서 흐르다가 이게 한국어로 보시면 나와서 흐르다가지만 히브리어를 볼 때는 한 단어예요 한 단어로 야차의 분사형이에요 또 흘러내리다 이것도 야라드라는 히브리어의 분사형이에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사형은 계속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한번 흐르다가 많은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흘러나오는 거죠 이 비슷한 예를 우리가 모세 장막성전에 번제단의 규례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번제단의 규례에서 번제단의 불이 절대로 꺼지면 안 된다는 것을 점층적으로 세 번이나 강조를 해서 표현을 하고 계세요 레위기 6장입니다 9절 12절 13절 읽겠습니다 아론과 그 자손에게 명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단석 위 석수에 의해 아침까지 두고 단의 불로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여기서 불로 꺼지지 않게 하실 것이요 나오죠 12절에 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자의 기름을 그 위에 설을 찌며 13절에 레위기 6장 13절에도 불은 끊이지 않고 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보세요 불이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해라 그리고 항상 불은 끊이지 않게 피워 꺼지지 않게 해라 반복해서 말씀하셨어요 번제단에 끊임없이 타오르던 불 이것은 끊임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속죄의 능력 죄를 소멸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교회 오면 언제나 속죄의 길이 열려 있어요 죄사함의 길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십자가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언제나 십자가 구속의 은총이 흘러남아서 용서의 축복이 넘치고 사랑의 축복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이라는 건 뭐예요? 24시간 언제나 하루도 빼지지 않고 1년 365일 그리고 24시간 이 모든 분초 시간마다 8600, 8760시간 하루 1년 왼쪽이 언제나 좋을 때나 아플 때나 분명히 불이 타오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교회가 되고 있습니까? 내 마음이 그러한 교회가 되고 있습니까? 십자가의 복음 예수님, 보혈의 속죄의 능력이 오늘도 영적인 골고다 교회의 재단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한없이 솟구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 운동의 역사는 멈춥니까? 멈추지 않습니까? 절대 중단됨이 없고 멈춤이 없습니다 2020년에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발매하마 학예 대성이랑 구속사 세미나랑 모여서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참가자는 더 많았습니다 우리가 11월에 최근에 가졌던 구속사 세미나 온라인으로 했을 때 몇 명이나 참여를 했을까요? 우리가 한국어 또 영어 중국어로 했는데 한국어 2만 명 또 영어 2,400명 중국어 1,000명 다 합치면 2만 3,400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온라인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진짜 2만 3,400명이 모여서 공항 픽업도 해줘야 되고 어디 호텔에서 재워야 되고 또 먹여야 되고 샌드위치고 국수고 밥이고 불고기고 해서 먹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이 일을 하겠어요? 어마어마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온라인 구속사가 이렇게 성공적이었다는 거 두 번째로 더 놀라운 것은 하계대성이죠 우리가 하계대성회 때 전세계적으로 참여한 사람들 참가자 수를 보시면 유튜브에 조회수로 기록이 돼 있어요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인노네시아어 그리고 올해 처음으로 스페인어까지 했죠 그 결과 제가 다 세봤어요 다 더 해보니까 9만 2,783 9만 2,783이나 조회수가 기록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멈춥니까? 멈추지 않습니까? 절대 멈춤이 없고 중단은 없고 오히려 흥황하여 더하고 계속적으로 전진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물이 발목에 차고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고 나중에 헤엎쳐서도 걸러줄 수가 없는 엄청나게 큰 강이 됐다고 했어요 순식간에 불어나는 물 순식간에 말씀의 능력은 폭발하듯이 다이나마트보다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전진하는 것 그래서 반드시 된다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대로 된다는 것을 믿으시는 계속적으로 믿으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와 같이 생명수는 중단 없이 전진한다는 것을 이히브리어 분사형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큰 네 번째로 우리가 오늘 중요하게 살펴보는 이 부분은 진펄과 개펄은 소성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됩니다 라는 것입니다 진펄과 개펄은 소성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라고 오늘 본문 에스겔 47장 11절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왜냐 분명히 생명수가 흘러 이르는 곳마다 다 회복이 된다고 했어요 지금 이 지극히 높은 산 위에서 또 그 위에 안들보다 높은 성소 위에서 이 물이 흘러내려가지고 점점점점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가요 그래서 이 땅의 가장 낮은 곳에 해당하는 사해까지 흘러다닌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해가 뭐예요? 죽은 바다잖아요 완전히 소금이 돼버린 그 죽은 바다인데 거기도 생명수가 닿는 곳마다 모든 물고기가 살고 가득해진다고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살아나지 못하고 소성되지 못하고 회복되지 못하는 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누굽니까? 바로 진펄과 개펄은 소성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운 말씀이에요 아니 사해도 회복되는데 회복과 치유가 이루어지지 않는 땅이 있다는 거예요 사해바다 같은 사람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의 능력을 받고 회개하고 기도는 분명히 회복되는데 도대체 이 진펄과 개펄 같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 두렵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히브리어로 볼 때 진펄은 히브리어로 비차 비차로써 수렁과 진흙, 늪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늪에 빠지면 어떻게 돼요? 어떤 사람들 동물들은 빠져서 못 나와요 늪은 코온 진흙으로 가득 차 있어가지고 새로운 물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우리가 여러분 텃밭이나 화분을 가꿀 때 모래를 섞잖아요 그래서 물을 쫙 빠지게 하잖아요 그런데 진흙을 가지고 밭농사 칠 수가 있을까요? 없어요 왜냐? 물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고여있기 때문이에요 즉 물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런데 10편 69편 2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늪에 발이 빠지면 막 발이 진흙 속에 개펄 속에 빠져 들어가잖아요 늪과 수렁같이 이 진펄 같은 사람은 수렁 같은 세상으로 자꾸만 자꾸만 빨려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빠져 들어갑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질 못해요 자꾸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고 사람의 말씀으로 사람의 말로 받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할 때 설교를 들을 때 성경책을 읽을 때 이것이 사람의 말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다 믿고 받아서 인내로 결실하여서 말씀을 깨닫고 인내로 결실하는 자가 되어야겠죠 대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대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을 찾고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이것이 바로 진펄을 이야기하고 개펄은 히브리어 볼 때 히브리어로 개베 개베 라는 히브리어예요 물웅덩이를 가르쳐요 우리 팔레스타인에 보면 건기가 길고 우기는 잠깐이에요 계속 비가 안 오다가 잠깐 비가 와요 옛날에 우리 한국에서도 그랬지만은 그때는 막 이렇게 다라이도 갖다 놓고 뭐 이렇게 그릇을 놓고 물을 받아 쓰듯이 이 사람들은 계속 긴 우기가 지나서 긴 건기 동안 살아남기 위해서 우물을 파는데 우물을 너무 밝게 저수처럼 파는 것이 아니라 좁고 깊게 파요 아주 좁고 깊게 파요 제가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갔을 때 직접 보았어요 그런데 우물 입구가 이만금밖에 되지 않아요 우리가 한국에서 생각한 우물을 이만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밖에 조금 있지 않아요 그리고 아주 깊어요 빠지면 무서울 정도로 너무나 깊은 우물을 파요 이러한 것이 바로 여기 개베라는 물을 저장해두는 좁고 깊은 웅덩이를 말합니다 이렇게 물 웅덩이에 자기 나름대로 물을 저장해놓은 사람 거기에 만족해요 난 물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생명수 강물 여기 더 좋은 생수가 있어 그래도 난 물 많아 그러면서 받아들이지 않아요 나 충분하다는 거예요 나 예수님 알아 나 하나님 믿어 나 죄산 받았어 뭐가 더 필요하냐고 새로운 생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 설교학 학회에서 미국 설교학 학회 보건주의 설교학 학회에서 데럴 버그이라는 교수가 요즘 세상에 나타나는 대여섯 가지 우상을 정리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의롭다 하심 의 우상입니다 우리가 이신칭의를 하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 어찌만 그것만 강조해도 그것도 우상이라는 거예요 신학적인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더 쉽게 표현하면 바리세인 같은 거예요 뭐냐면 십자가하고 죄의 용서만 강조를 합니다 모든 죄 사안받고 더 이상 하는 일이 없어요 그러나 십자가를 믿고 예수님의 보유를 통해서 죄사안받는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도 가르치지 않고 하나도 신경쓰지 않아요 뭐냐 궁극적인 복음의 진짜 목적은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창조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아들딸답게 정말 사람답게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선한 일을 위해 우리는 짐을 받았잖아요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은 싹 빼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 죄사안받았는데 뭐 이런 사람들은 아무 선한 일도 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신학적인 우상을 이 대럴 교수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사람들은 새로운 생수를 아무리 좋아 아무리 이거 먹으면 다 나아 그래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사당의 우물가에 그 수가성의 여인은 어떻겠습니까 자기 물동이를 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자기 물웅덩이 자기 물동이 붙잡고 있는 사람들과 달랐죠 그 결과 받고 나서 또 어떻게 했어요 이 여자가 동네 전체를 전도했어요 우리가 이 생명수 말씀에 축복을 받은 사람은 나가서 또 전하고 나눠야 돼요 나만 받는 게 아니라 요한복음 4장 28절에서 2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와보라 아까 히브리어로 배에 힘내라고 했지만 정말 야 이거 봐라 헬라우로 그러한 말이 되겠죠 아까 얘기한 데럴 박 박사가 제시한 다른 우상이 자기중심주의 이기주의라는 우상입니다 자기중심주의나 이기주의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맞다고 믿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자기만 생각해 자기 일만 중요해 자기 눈앞에 있는 것만 중요해요 자기한테 이득되는 것만 중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 사정은 생각해보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고 근데 이 이기주의는 개인적인 이기주의도 있고 집단적인 이기주의도 있죠 국가적인 이기주의도 있고 다른 말로 하면 세상의 중심이 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은 너를 위한 게 아니야 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이 세상은 나 한 사람 너 한 사람 이거보다 훨씬 큰 세계라는 거 세상은 더 넓고 할 일은 더 많은 곳이에요 그런데 이 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 자기들은 이게 받는 게 당연해 자기들이 맡아놓은 것도 아니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 건데 다른 사람들은 고통당하고 없든지 있던지 상용도 안 하고 이거는 꼭 내 거예요 내가 꼭 가져야 돼 내가 꼭 누려야 돼 내가 누릴 권리가 있고 저 사람의 누릴 권리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대럴 박사가 이야기하는 이기주의라는 우상입니다 아주 생각이 좁은 거죠 이러한 특권의식과 이기주의 또 여러 가지 돈에 관한 욕심 또 우리 자기 중심주의 신학적인 신학적인 우상 이러한 우상이 가닥해서 진펄과 개펄 같은 세상적 우상에 빠져들어가서 헤어나오지 못한 그런 사람들에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했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이 개펄과 진펄 같은 사람들은 자기 물 웅덩이가 있어서 하나님의 에스겔 성전에서 나오는 야 이거 먹으면 진짜 다 소송돼 아무리 얘기해도 영생을 얻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도 자기 웅덩이를 파는데 그게 악이래요 생수에 근원되는 하나님은 배척하고 버렸대요 근데 이 웅덩이는 물을 저축할 수 없는 터진 웅덩이래요 마치 주머니가 뚫린 주머니에 뚫린 전대에 돈을 넣어서 돈이 다 빠져나가는 것 같이 하나님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을 웅덩이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열매를 결과를 얻지 못합니다 결국 진펄과 개펄은 물이 찼다가 또 마르기를 계속 반복해요 근데 자꾸 소금기가 있는데 또 햇빛을 봐서 또 마르고 또 마르고 또 마르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소금기가 축적이 되면서 이제는 아예 소금 땅이 되어버리겠죠 우리는 세상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나오지 못하고 점점 이 수렁으로 깊이 들어가는 진펄과 개펄 같은 생명수 강의 역사 하나님의 생수의 근원 대신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금운동의 역사를 외면하는 자가 돼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소원하기로 보는 전세계 모든 우리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진펄과 개펄의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겠습니다 아멘 결론을 뵙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첫째 생명수는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러갑니다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이 생명수의 역사였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이 성전은 지극히 아주 가장 높은 산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성전 본관이 가장 높은 곳이에요 그런데 이 높은 곳에서 물이 흘러나와 낮은 곳으로 흘러갔어요 이것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첫째로 우리 하나님 우주 창조주인 예수님 하나님 자신이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이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육신을 이끌고 이스라엘 맨족에게 우리에게 와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말씀을 가지고 성육신처럼 낮은 곳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생명수는 낮은 곳으로 퍼져서 마침내 사회의 죽은 바닥까지 내려가가지고 죽은 모든 것들을 다 살렸어요 그러면 오늘도 우리도 말씀 가지고 내려가야 돼요 낮아지지 않고는 이 말씀을 전할 수가 없어요 뭐 이 말씀 받든지 알든지 네 마음대로 해라 어떻게 되든지 지옥 가든지 말든지 너 알아서 해라 이런 태도 갖고는 절대 말씀이 전달되지 않아요 차비도 줘가고 또 태워도 오고 밥 사줘가며 뭐 버거 사줘가며 그러면서 또 애기 기르듯이 젖 먹여가듯이 얘기 들어주고 돌 달래주고 용기를 주고 하면서 이렇게 해서 예수님 말씀 들으면 네가 분명히 이 문제에서 살아난다 자꾸자꾸 해주면서 하는 게 바로 낮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야 한 영혼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코로나 바이러스 핑계대고 한나도 전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오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이 더 전하기 쉬운 시대예요 우리 페이스북 라이브 있죠? 또 유튜브 라이브 있죠? 그 링크 복사를 눌러와주고 또 이 사람들한테 문자 보내면 돼요 꼭 들어봐라 또 구속사 시리즈 기도하면서 내 손을 얹고 정말 간절하게 기도해가지고 보내줄 수도 있고 유튜브 통해서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낮은 곳이 어디입니까? 성경은 네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모든 족속 마태복음 28장 19절과 누가복음 24장 47절입니다 두 번째로 만민 마가복음 16장 15절이 만민이라고 표현했어요 세 번째는 땅끝까지라고 사도행전 1장 8절이 말씀했습니다 4번 네 번째로는 모든 먼데에 있는 사람이라고 사도행전 2장 39절에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므로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구속사 말씀 가지고 낮은 대로 내가 낮춰져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살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분명히 사도행전 13장 47절에서 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 방에 빛을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어요 이 방에 빛을 삼아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저와 여러분도 내가 아프리카 땅까지 지금 갈 수 없다 할지라도 이 구속사 운동을 위해서 베리트 신학교 위해서 헌금하실 때 여러분들이 신령한 선교사가 돼서 아프리카를 가신 거예요 맥도날드 가는 거 스타벅스 가는 거 또 육개장 한번 먹는 거 우리가 한번 희생할 수 있잖아요 포기할 수 있잖아요 몇 번 그렇게 해서 한 달에 30불 한 달에 50불 헌금해 주시면 한 목사님을 학위를 따게 해 줄 수 있어요 네팔, 파키스탄, 케냐, 우간다, 수단 이 많은 곳에서 이분들은 컴퓨터도 없어요 그래도 컴퓨터는 어딘가 다 있을지 알았더니 교회도 컴퓨터가 없고 그냥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핸드폰은 그래도 있어요 그래서 느려도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데이터가 무제한이 없어요 그러한 요금제가 이 사람들 없어요 쓰는 대로 또 내야 돼요 그러나 온라인으로 신학 공부를 하려고 자기들이 돈 벌어서 해보려고 애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도 한 달에 30불, 50불, 3만원, 5만원만 도와주면 그 사람들이 그 지역에 자기들 교회에 또 자기들 친구 교회에 가서 구속사 세미나를 하고 또 바이블 인스튜트, 바이블 스쿨, 크리스천 학교를 세우고 또 신학교를 자기들이 세우는 데서 이 구속사 말씀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분교가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베리트에서 공부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한번 기도하시고 진짜 작전기도 해보세요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서운하세요 하나님 저도 세계 선교사로서 한 사람이 한 사람씩 한 사람이 신학생 책임지고 정말 이 학위를 따게 우리가 지원하고 싶습니다 저도 모든 족속과 만민과 땅끝까지 모든 먼데 있는 사람이 생명수를 전하고 싶습니다 한번 기도를 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속사 말씀을 전 세계 땅끝까지 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생명받쳐 희생하고 충성하시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겠습니다 큰 두 번째로, 결론의 두 번째로 생명수는 보좌 우편에서 흘러나왔다라고 했죠 분명히 성수에서 흘러나오는데 우편으로 또 남편으로 이렇게 표현됐어요 이것은 구속사적으로 볼 때 첫째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일하시는 예수님을 나타내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바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일하시죠 신학적으로 제위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실까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정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사 부끄러움을 기지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했습니다 근데 분명히 여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대요 근데 스테반 집사가 순교할 때는 서 계셨다라고 해요 사도행전 7장 55절 스테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우편에 있는데 서셨대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식이 지금 스테반 집사가 돌맞아 순교하려고 그러는데 왜 서 계실까요? 자식이 여러분 자식이 돌맞아서 순교하려고 하는데 가만히 편안하게 앉아있어서 팔짱 끼고 있을 부모님 어디 있어요? 다 불떡 일어서죠 그래서 예수님의 보좌 우편에서 서 계시는 모습은 아직도 이 스테반의 순교당하는 장면을 모른 채 하지 않게 보시고 또 구속사의 섬례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계신데 구속사가 완성되면은 보좌 우편에서 보좌 가운데로 보좌의 가운데로 옮겨가신다라고 요한계시록 7장 17절과 또한 22장 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구속사가 완성될 때 그때까지는 보좌 우편에서 일하셔야 돼요 주님께서 그런데 모든 구속사가 완성되면 그러면은 이제 보좌 가운데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7장 17절 이렇게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보좌 가운데 어린 양이라고 합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보좌 가운데라고 말씀했죠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세무를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구속사가 완성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언제 완성돼요? 바로 원수들을 발등상 되게 하실 때라고 했어요 원수들을 완전히 발로 받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12절에서 13절 말씀해 보실까요? 히브리서 10장 12절에서 13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들이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분명히 십자가 쥐신 다음에 보좌 우편에 계신데 언제까지 기다리신대요?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그럼 어떻게 해야지 원수들을 주님의 발등상 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서 구원받기로 작정된 영혼들을 다 찾아올 때 바로 원수가 발등상 바로 밑에 발바닥 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속사의 완성을 위해서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고 세계 성교를 위해서 열심히 뛰어야죠 마태복은 24장 14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끝이 언젠지 궁금하냐 그러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 모든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게 먼저래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세상 종말일까요? 우리가 종말의 때 살고 있지만 마지막 때를 살고 있지만 지금 세상이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왜? 아직 이 에스겔 성전에서 나온 생명수가 다 전달이 되지 않았어요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이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계 열방이 춤추며 말씀으로 몰려오는 그 2사의 2장 2절에서 3절에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그 말씀 성취가 어디에 있어요 어디론가 막 몰려가야 돼요 높은 산으로 지극히 높은 산으로 말씀을 향해서 말씀 배우겠다고 막 몰려가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그 일이 구속사 말씀 운동을 통해서 성취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 진짜 끝이 가까웠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 우리 주님을 다시 만나는 그날을 진정으로 사모한다면 열심히 세계선교에 힘써야 되는 거죠 그게 먼저예요 우리가 세계선교에 힘쓰는 단계가 왔어요 우리의 초점도 바꿔야 되고 우리의 기도도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구속사실을 정말 전도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전해드리면 분명히 이 책이 전도하고 책이 가는 것마다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민족에게 먼 데 있는 데까지 온 세상에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 이것을 위해 앞장서서 남은 생에 일하시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귀한 모자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강의 역사로 말며 아마 우리가 세계선교에 꿈을 꾸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머지 지금까지 저희들이 정말 이 세상에 살면서 진펄과 개펄에 빠져들어가는 그러한 우상성배의 삶을 살았다면 회개하고 돌이키는 역사에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입 믿고 받을 때 생명수가 소성케 하는 역사 모든 다쳤던 것이 열리고 모든 아픈 것들이 영육간에 회복되는 놀라운 살아나는 역사만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세계선교를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작정하고 애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원수들을 발등상 되게 하는 놀라운 승리의 역사를 성취해 드리는 가운데 아버지의 큰 영광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보좌 가운데에 앉으셔서 높임을 받으시는 그러한 영광 돌려드리는 놀라운 열매를 맺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는 모든 각 가정마다 가정마다 자손만대 하나님께서 끊어지지 않고 더욱 흥황하는 불붙듯이 일어나는 창이라는 물처럼 퍼져나가는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와주고 이 귀한 말씀에 운동에 선봉에 서게 해주실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도 박수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